오늘 후보자의 말씀하시는 태도와 단어들을 보면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쉬우시죠?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하겠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 홍보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말의 차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확인할 수 없거나 무언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확인할 수 없다 아니면 좀 더 추후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라든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벌써 오전 질의에서부터 헷갈리고 거짓말 같은 답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언론자막 문건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저런 문건 본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윤영찬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고 그 이후로 못 봤다 결국 보신 거네요 아니 임기 초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임기 초회 그런데 저 문건은 그 뒤에 작성된 거 아닌가요? 한참 뒤에 임기 초회 받고 그 다음에는 안 봤다 어쨌든 본 거 아닙니까 제가 이동관 개인일 때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된 문건을 본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건들에 대해서는 보면 내가 확인해줄 수는 있다 이런 거죠? 제가 보고 기억하는 거면 확인해드려야죠 당연히 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초기에는 좀 받아 봤는데 그 다음에는 안 봤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기에 대변인으로서 배포받은 거는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죄다 홍보수석 배포 요청입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행정관 수준에서 자기네끼리 얘기해서 한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자질구려한 일까지 제가 보고받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MB 정부의 수석들은 이런 정도의 일을 자질구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질구려한 일이라면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함부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홍보수석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국정원이 이걸 작성을 했고 분명하게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명백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관련해서 언론으로 받고 보니까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다라고 아침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보고서 이동관식의 모니터링 보고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MBC 조기정상화를 위한 추진방안이라는 곳의 인적 쇄신 섹션 안에 8월 27일경 보수 성향 이사 주도로 해임 건의안을 전격 발의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기억 안 나신다고 할 거고요 실제로 며칠 후에 한 3, 4일 후에 여권 성향의 김우룡 이사장이 MBC 경영진이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해임 압박이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방송사 가을 프로 개편 계기 편파 방송 근절 박차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시면 언중육회 폐지 또 오마이텐트 정규 편성에서 배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시죠? 실제로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 문건 공정방송 정착을 위한 방송계 자정 노력 배가 쭉 보시면 불법화업 주동자 퇴출 등 후속 조치에 만전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며칠 후에 MBC 노조위원장 해고되고 집행부 18명 징계 KBS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60명 징계위에 회부하고 실행이 됩니다 이동관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이런 겁니까? 답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답을 드릴까요? 네 일단은 이런 사안들이 실행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냐고요 정치 파업 때에 벌어진 노사 간의 사안인데 아니 아침에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다네요 다른 답 하시면 아시고요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찰 문건이거든요 이게 모니터링 보고서냐고요 적절하고 정상적인 문건이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문건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이 아닌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정상적인 문건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상적인 문건입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씀인지부터 정의를 해주시고 질문하셔야지 무조건 정상이라고 보냐고 그러면 제가 보라고 답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내용들이 정상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충분히 정권 안에서 만들어도 되는 문건이라고 보시냐고요 이게 홍보수석실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충분히 정부 안에서 만들어도 되는 문건이라고 물었습니다 자꾸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아무 명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작성 주체가 그 사람들이 배포 요청한 건 거기다가 물어봐야죠 홍보수석실에다 물어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정리해 주십시오 답을 못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윤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답변하고 하십시오 아니 우선 읽어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잠깐만요 좀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 이야기할 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방송장은 내가 왜 소민족의 말을 다 들어야 됩니까? 다 사례로 든 게 있는데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윤